짝쎄요? 이거 만원이에요? 이거 갈치회 아니에요? 이것도 만원이에요? 구실이 4가지 모습 이런 게 만원 짜자잔 어제 지냈던 곳 방 층수가 낮아서 오늘 이렇게 방을 바꿔주셨어요 높으니까 확실히 좋다 저기 바다도 좀 보이고 피곤했는지 오자마자 잤어요 지금은 나가서 여긴 제주도니까 또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겁니다 지금 딱새우 회만 먹을지 아니면 국수도 먹고 딱새우 회도 먹을지 봐야겠어요 저는 서귀포에서 한 번은 꼭 온다는 올레시장에 왔습니다 속돼지 껍질볶음 같은 것도 팔고 여기서 회 같은 거 되게 저렴하게 팔아요 고기튀김 흑돼지 타코 멋있겠죠? 딱새우 16마리 8마리 16마리에 만원이에요? 2만원이에요 아 2만원? 만원은 추가만? 이거는 딱새우만 구매하시려면 2만원부터 가능한 거고요 오 오지모 맛있어 보여요 12,000원 오 딱새우는 기본적으로 2만원은 하네요 아 혹시 이거 면미 들어있는 거예요? 딱새우는 15마리 2만원이고요 7마리 하게 되지만 만원 딱새우만 먹었다가는 아주 기절할 것 같아서 여기 근처에 또 괜찮은 국숫집이 있어서 거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식사장작작작작작작작작작성 복숫ril 감사합니다 차장님 7,000원인데 공b양이 엄청나요 예가 inexpensive 근데 relie 인공지원 am yap 무수 제주도를 통해 제주꽃을 낼 철개평의 단살 주문하다가 억울 때는 도입해 주장했다면 중국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게 나타나게 있고요 진짜 진짜 두툼하게 제대로, 제대로인 게 양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맛있어요 3일마다 맛있다 하면서 드세요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배부르다 신심하셨나? 그 동네는 그 동네 오 이쁘다 자구리공원 길이요 고양이 고양이가 있길래 내가 길고양이 같아 이거 자구리공원 오 다 봐야겠어요 도몽이 앞에 범선인가? 아 범선 이게 맥주집인데 이렇게 줄 서서 먹어요 대박 제주 약수터? 여기 기흥어무리 딱새우가 저렴하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있기는 한데 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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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새우가 만원 우와 회가 만원이에요? 네 모듬에 만원입니다 사실 딱새우 사러 왔는데 딱새우 떨어졌어요? 딱새우는 다 만원 어머 딱새우 어떡해 몇 마리에 얼마에요 딱새우 여기는? 15마리에서 16마리 사이인데 알이 커요 네네 그게 얼마에요? 만원이요 그게 만원이요? 네 여기 일부러 찾아왔는데 지금 다 떨어지셨대요 아 그러세요? 약 전화해야지 전일 어머니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쪽은 그분들이 이용하느라 좀 싸고 어느 쪽이요? 어느 쪽부터? 다 전체적으로 이쪽 이쪽 약간 네 부차장 있는 쪽은 네 아 거기가 좀 네 비싸고 싸고 아 네 어떻게 만원이지? 우와 모듬회가 대방호랑 참돔이랑 강호 구실이 4가지 모듬 이런게 만원 우와 좁게 가면 한 이 정도 양이 한 2만원 할거에요 3만원 이렇게 할거에요? 네 2만 5천원 2만원 네 그리고 참돔을 맞닿았네요 껍질을 살짝 익혀서 지금 참돔이 들어갔는데 만원이야 만원 어떻게 어떻게 진짜 보니까 그 주민분들 도민분들이 사가세요 네 너무 좋다 어 그러면 이 근처도 대부분 비슷할거 같은데 이거 얼마일까? 어 어 육원원 2만원 나머진 4만원 딱새우 이거 만원이에요? 네 와 만원에 딱새우 16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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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는거 같은데? 한 25마리 정도 돼요 먹어보시고 탐나수산 이거 갈치회 아니에요? 이것도 만 원이에요? 어마어마하다 진짜 남편도 씹어주세요 탐나수산 탐나수산 와 이쪽으로 와야 되나봐요 8천원 8천원 사버려가지고 마감하면 또 딱세회를 8천원까지도 가능하네요 이쪽 골목이 좀 덜 번화했거든요? 덜 번화했는데 여기가 이제 좀 찐인 것 같아요 좀 더 오래된 곳? 내일은 이렇게 시합이 굵은 걸로 먹어보려고요 오늘 좀 조그만한 거 1일 1일 딱세우 해와서 1일 1일 딱세우 딱세우볶음밥 흑돼지 떡갈비도 있고 전복 버터밥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맥주 왔으니까 제주 맥주 마셔봐야죠 사실 이거는 후식이자 후식 배 엄청 부른데 딱세우 안 먹고 자면 아쉬울 것 같아서 진짜 배불러 근데 며칠 뒤에 내가 책임지겠지 뭐 좀 걷겠지 그러면 되겠죠? 딱세우 이게 한 25마리 정도 된대요 근데 진짜 염려만 가도 확 싸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이거 다들 아셨으면 좋겠다 회의 가격도 진짜 반값 도전 찍어서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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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이거 순삭일 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음 음 음 5.5도나대요 펠롱엘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이건 살 안 쪄요 다 먹었습니다 오늘은 끝 뭡니까 다 났습니다 어떡해 어떻게 금요일날 힘오지? 멋있게 사신다 내일 올게요 내일 올게요 내일 올게요 내일 올게요 내일 올게요 내일 올게요 안녕 라디오 어차피